7조. 광고 등의 금지죠. 광고 등의 금지. 금지는 보건복지부 장관인데 일단 광고를 금지하는 우리가 식품에서도 뭐야? 광고 금지되는 게 있었죠? 그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단촐합니다만 큰 틀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명령권자는 누가 됩니까? 보건복지부 장관이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. 그래서 국민의 건강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 환자에 대해서 내용을 변경하거나 금지를 명확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게 밑에 세 가지겠죠? 주류광고 그리고 검증되지 아니한 건강비법 또는 심령수대광고 그리고 3번 기타 등등이 되겠죠? 기타 등등인데 주류광고가 가장 핵심입니다. 주류광고는 그 밑에 기준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?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? 시행령 10조 2항에 보면 나와 있는데 주류광고는 일단 대체적으로 눈으로 보면 이해가 되는 게 대부분입니다. 1항에 보니까 1호에 보니까 음주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한다. 두 번째 음주가 체력 또는 운동 영역을 향상시킨다. 또는 질병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. 우리가 어디서? 식품광고 표시광고 검지할 때 했던 거하고 구도는 좀 비슷하죠? 세 번째 음주가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. 스트레스 해소가 된다든지 우리가 이 상태에서는 담배는 안 먹어도 술은 한 잔씩 먹지만 오히려 혈액순환에 좋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렇게 말하시지만 광고하는 사람은 마음 안 돼. 그런 것들을 광고하면 안 되겠죠? 정신건강에 좋다고 스트레스 해소에 좋다든지 혈액순환을 촉진한다든지 이런 식의 광고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? 4번 운전이나 작업 중에 음주하는 행위를 묘사하면 안 되죠?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연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. 그리고 5번 임산부나 미성년자를 등장시키면 안 돼요. 술광고에는 뭐입니까? 임산부나 여자는 아니고 임산부죠. 모든 여자는 아니고 임산부 그리고 미성년자죠? 미성년자는 술광고에 등장을, 인물을 등장시키거나 목소리 등장시키면 안 되죠? 그렇게 되고요. 그리고 6번은 한 번 봐두십시오. 광고 방송인데 텔레비전은 뭐입니까? 10시 이전에는 안 돼요. 그러니까 7시부터 22시까지는 금지되니까 TV에 술광고는 몇 시 이후에? 밤 10시 이후에만 가능하죠? 그렇게 되고요. 라디오는 이건 또 뭐입니까? 17시니까 오후 5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죠? 이거는 숫자 정도는 안 보니까 일단 텔레비전 술광료는 10시 이전에는 안 된다. 이거 정도는 기억해서 보시고요. 라디오의 술광고는 뭐입니까? 오후 5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죠? 오후 5시까지는 뭐입니까? 그렇게 광고 방송하면 안 되겠다. 그렇게 하는 것이겠죠? 그리고 미성년자를 주대상으로 하는 광고에는 술광고하면 안 된다는 거죠. 그거로 연결되니까 일단 보시고. 그리고 주류판매 촉진에서 광고 노래를 방송하거나 경품이나 금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표현하면 안 되고요. 8번이 제일 중요합니다. 술광고는 몇 도? 17도 이상의 주류광고는 안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뭐입니까? 순환소주 딱 뭐야 이거 피하려고 뭐입니까? 16.9도 딱 해가지고 나오죠? 그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 기준 때문에 순환소주 요즘 광고하지 않습니까? 그게 이제 이 기준 때문에. 만약에 17도가 16도 하면 또 15.9도로 나오든지 광고를 피하기 위한, 그러니까 금지를 피하기 위한 주류회사의 꼼수죠? 근데 어쨌든 이거는 기억해두십니다. 다른 기준에 보다는 이거는 꼭 기억해두셔야 되겠죠. 그래서 알코올은 17도 이상의 주류는 광고 방송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. 17도라는 숫자를 꼭 잘 기억해서 보셔야 되고요.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9번에 보니까 경고 문구를 주류의 용기에 표시하지 않는 간구. 지나친 음주는 뭐입니까? 건강을 해서 간암을 유발할 수 있다. 이런 것들은 뭐입니까? 표시를 해야 되는... 괜찮은 것 같다.